가수는 백희가수님 안녕하세요 백희가수님이 들려주신 노래는 누구 무척 듣느냐 큐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다 사랑에 빠져 애정에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할거라면 저군은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걸 정군은 약이 있다면 정군은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어쩌다 사랑에 빠져 애정에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렇지도 저렇지도 저렇지도 못할거라면 정군은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걸 정권 논략이 있다면 정권 논략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의 꿈을 찾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걸 정권 논략이 있다면 정권 논략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백기 가슴 고마